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터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설날 챌린지가 등장했습니다 9승짜리 도전이고요 이거는 싹 다 농구 모드예요 설날이랑 농구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윷놀이 모드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윷놀이 모드 나오면 재밌겠다 설날 챌린지면 설날 이벤트로 그런 거나 만들지 아무튼 이번에는 바스켓 브롤로 9승짜리 도전이고요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또 제 도전 한번 보시고 어떤 조합이나 어떤 브롤러로 플레이해야 좋을지 또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릿 군단 클랜원들 모아봤어요 오늘 팀큐언 달리려고 첫 번째 트리플 더블 저는 그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했고 야야야 다이너마이크 아 저래 안 추... 첫 번째 스테이지는 요 조합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 팀큐이기 때문에 뭘 해도 쉬울 거긴 한데 야 애들...애들 무빙이 장난 없는데 어 쌤 무서워 쌤 무서워 쌤 너클 죽었다 잠깐만 이거...잠깐만 때려주고 그렇지 자 이거 쌤 마무리 야 쌤 피쳤다 오 그렇지 오우 카비 아픈데? 그렇지 야야야야야 오우 좋구요 그렇지 잡아둔 그렇지 이거 순간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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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순간이동 해가지고 어그로 패스 패스 나는 패스 나는 패스 아아 가만 가 이거 내가 받아가...뭐야뭐야뭐야뭐야 뭐야 방금 여러분들 방금 핀 커지는거 봤어요? 방금 핀 오지게 커지는거 봤어요? 랩 걸리면서? 나 깜짝 놀랐어 뭐야 방금? 하하 하하 아니 봤어요 여러분들? 야야 얘들아 슈팅을 얘들아 슈팅을 왜 이렇게 못하니 얘들아 농구 처음 하니 얘들아?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넣는거 어 못넣네? 방금 뭐야 여러분들 핀 올라온거 나 깜짝 놀랐잖아 어우 야 이상해요 요즘에 야 얘들아 얘들아 슈팅 실력 왜 뭐야 뭐야 민규 여기 왜 들어왔어 얘들아 뭐하니 우리 꼴을 언제 넣을거야 얘들아 어 잠깐만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어 야 잡아주고 버스터 확실히 너프내가지고 많이 안좋네 야야야야 오케 이거 터무 잡는 슈팅 나가지고요 품패스 품패스 일단 좀 들어가자 얘들아 고로채 얘들아 거마가 그 공도 코 가면 어떡하니 하하하 체스터 체스터 슛 아아 잠깐만 야 이거 에 슈팅 슈팅 아 야 우리팀 애들 진짜 못한다 우리팀 애들이면 저까지 포함이거든요 하하하 자 이거 들어가 들어가 고로채 거마기 들어가 고로채 잘 들어갔고 자 나도 나도 지원사육 갈게 지원 지원 갈게 고로 야 이거 고로채 이거 슈팅 바로 슈팅 고로채 아 고로채 이거거든 아 딱 순간이동 깔아놨기 때문에 바로 기습적인 슈팅 날릴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잠깐 이거 끌어주고 고로채 오 얘들아 패스해봐 나한테 패스해봐 나한테 패스해봐 나한테 패스해봐 패스해 패스 민규야 민규야 공정 줘봐 민규야 공정 민규야 공 민규야 공 민규야 공 민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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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로채 나이스 깔끔하게 3점씩 마무리 오케이 자 두번째 경기는 요조합으로 바꿔서 그레이의 투탱으로 가볼게요 일단 제가 센터쪽을 장악을 해주는 걸로 하겠고 고로채 고로채 깨주고 야 이거 뭐 깨냐 고로채 어 이거 괜찮으면 들어갔다 요러면은 바로 슈팅하면 되는데 바로 그냥 예리하게 고로채 저는 슈팅을 일단 하기만 했다면 바로 들어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자 봤죠 여러분들? 그레이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순간이동해서 공을 잡은 다음에 슈팅이 가능하다. 슛만 하면 다 들어가자 여러분들. 방금 꼴대 튕긴 거는 운이 안 좋았던 거. 두 번째 스테이지는 슬램덩크입니다 여러분들. 여러분들 슬램덩크 이번에 영화 나왔다면서 애니메이션 영화 나왔다면서 슬램덩크 세대인데 슬램덩크 잘 안 봐가지고 이거 아무튼 슬램덩크인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 모티스 하는 분들 있거든요? 모티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외망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홀티스는 왜 안 되는지 아 모티스를 여기서 하면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오케이. 일단 게일 쪽 들어가서 나 아장나잖아. 이거 봐. 오케이 나이스. 홀티스 잘 들어왔고. 게일한테 바로 아장났잖아 여러분들. 홀레트가 사퍼리. 이거 이정축까지 아 민규 아 민규 아 민규 슈팅 매우 실망스럽다. 아 눈 버렸어. 아 눈갱당했어. 자 이런 거 한번 들어가서 홀티스 고로체 이거는 홀리시니까 가능한 플레이 여러분들 봤죠? 홀레트 고로체 바로 마무리해줘 고로체. 슈팅까지. 방금 제가 캐리는데 여러분들 방금 제가 싹쓸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. 각 보고 고로체. 자 들어가서 바로 그냥 피져주고요. 고로체. 그러면은 마지막 슈팅까지 쑥 하면은 들어갔죠? 아 마지막 슈팅 아니구나. 3.6 슈팅 필요했구나. 아 좋습니다. 이거는 근데 지금 플레이어분들이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. 여기서 어그로 어그로. 어그로만 끌면 돼. 그럼 비가 다 잡아줘. 어그로만 끌고 어 돌아가서 그냥 슈팅 달리면 되죠? 하하하하하하 어 쌤. 쌤이랑 둥글게 둥글게 하다가 슈팅해버리게. 자 마지막 3스테이지 엘리웁. 자 가봅시다 여러분들. 어 스튜랑 제키. 어 그리고 젤리굽 니타까지. 살짝 까다로운데 이번에는 저희가 다이노가 있거든요. 이메일이 벽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이너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아 저거 제키한테는 화가 안 들어가지고 저도 되겠지?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이렇게 잡아줘. 그렇지. 야 잠깐만 아 잠깐만 바로 마무리. 그렇지. 어 일단 잡았고요. 그렇지.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이거 추비되어? 그렇지 나이스. 아 시간 끌어서 수비 잘 됐고요. 요러면 요러면은 요러면은 내가 가서 아 잠깐 아 까비 아 까비 어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KK 이거 되냐? 아마 다이너마이크 내가 안 된다 했지?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크는 쉽지 않습니다. 심지어 우리가 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거 먹혔는데 아아 자 이거 아 이따 곰탱이 나와가지고 까다로운데 아우 아 잠깐만 어 야 제키 제키 아 잠깐만 아 이거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다. 제 켈터 너무 카운터 당하는데 이게 약간 모티스의 한계가 나오는 듯 어 막을 수 있냐? 그렇지 일단 막았고 자 아직 아직 진 거 아니다. 아직 진 거 아니야. 그렇지 어 가자 이거 가자. 가자 가자. 어 오오오오 KK 슈팅? K 슈팅? K 슈팅? 잠깐만 K야 K야 오케이 나이스 어 다행이고 일단 점수 따라갔고요 자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. 맵 열리고 있고 열리면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어 야 뭐야 뭐야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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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야 거막이 딱 뭐야 거막이 치사해 방금 레드 와이파이 걸리는 타이밍을 노려서 어 야 못놨어? 아 잠깐 미안 어 야 미안 어 야 이건 못놨어? 레드 와이파이 걸리는 타이밍을 노려서 국날렸어 거막이 개치사해 하하하하하하 상대방 맞았어 그래가지고 아 일단 밑에 잡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어 야 뭐하니 얘 뭐하니 어 슈팅 슈팅 거막이 슈팅 아 까비 아 오 나이스 오 뭐야 자 이제는 좋은 브롤러로 갈게요 그리프 나쁘지 않은데 그리프 사실 그리프는 어디다 좋으니까 그리프 한번 해볼게요 찐막입니다 찐막 자 찐막으로 갈게요 어 뭐야 모티스랑 펜 이러면은 우리가 조합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오케이 자 피해주고 그렇지 로빙을 살짝 피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어 들어올 수가 없죠 어 그리프가 경제 너무 잘하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요러면 민게 봐봐 형 슈팅하는 거 보고 배워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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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슛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건 배우면 안되고 어 방금은 어 어 케이가 잘한다 어 케이한테 배워라 똘마무 미안하다 잘할게 나 화이팅할게 열심히 할게 어 미안해 오케이 민규 민규 이번 슈팅 민규 이번 슈팅 어 이번에는 이번에는 내가 3점슛 이번에는 3점슛 3점슛슛슛 아찌 민규야 형한테 배워야겠지 딱 라인 걸치게 딱 요렇게 아 제가 이거 지금 캐물함 켜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 딱 요렇게 딱 손목에 힘 줘가지고 빡 이렇게 딱 어 이렇게 지렸다 진짜로 바로 플레이어 아이콘 받아주고요 아 좋습니다 이거는 구승 보상입니다 구승 보상이고 마지막 챌린지 완료 보상은 요거 아 근데 이거 필요도 없는 플레이어 아이콘 몇 개 주는 거야 여러분들 아 이거 쓸 때문에 플레이어 아이콘 다 갖다 팔고 싶네 이거 하나에 50크레딧에 팔 수 없나 아무튼 아 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민규 이 와중에 방구 깨네 이브 스킨으로 방구 깨네 그럼 휘바 아이콘 감사합니다.